안녕하십니까 전선 릴은 다 취급을 하시는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안전검사가 엄청나게 꼼꼼해졌습니다. 까다로워졌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전선 릴도 같이 비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상품은 JS전열에서 나온 전선 릴입니다. 규격은 1.5스케어, 2.5스케어, 3.5스케어, 30m, 50m, 100m 규격으로 나오고요. 첫 번째 특징이 이 박스로 다 포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박스화화 되어서 나오고 이 바코드화가 되어있으니까 지금 양판점 개념으로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참 바코드나 이런 걸 운영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일일이 다 붙이시는데 바코드화가 다 되어있고요.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이쪽에 다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주의사항 한번 읽어보고 사용하시라고 하면 좀 입도 덜 때도 되고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은 뭐 여느 전선 일이나 다름이 없는데 차단이 차단기가 들어있고 누전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꺾고 빨간색 버튼을 눌러야지 전기가 들어가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상품의 안전인증을 한번 다 확인을 해봐주세요. 여기서 한번 차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선에 과열이 되거나 과부하가 와도 현재는 차단이 되게 안전인증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아래 더보기를 선택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격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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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